안녕하세요. 이제 그냥 즐기려고 해요. 에세이 저자 김채균입니다. 이제 이 책을요. 제가 직접 나레이션을 읽어서 스토리텔 오디오북으로 직접 들을 수가 있어요. 꼭 들어주세요.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미 여러 번 시험을 본 사람들도 있었는지 서로 알아보고 연습한 걸 봐주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 나만 혼자서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는데 이미 그들의 귀에 눌린 듯했다. 10명의 개그맨을 뽑는데 전국에서 700명 가까이 모였으니 70대 1의 경쟁률. 시험 장소는 정동에 있는 MBC 문화체육관. 응시자들은 체육관 안에 있는 스탠드에 앉아서 대기하다가 호명을 하면 임의로 설치되어 있는 7개의 방 중에 랜덤으로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009원부터 OOO번까지 내려와서 대기하세요. 체육관 풀로로 내려가니까 서경석, 이은석, 박명수 등 TV에서 많이 봤던 개그맨들이 안내를 하고 있었다.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위에 기수 선배가 될 사람들이었다. 어쨌든 연예인들이라 그런지 뭔가 느낌이 달랐다. 드디어 내 차례! 정해진 방문을 자신 있게 열었다. 임시로 지어진 13제곱미터 약 4평 정도 돼 보이는 작은 방에 긴 테이블이 하나 놓여 있었고 거기에 4, 5명 정도가 나란히 앉아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계속 심사를 해서 그런지 다들 지친 표정이었다. 아니면 일부러 웃지 않으려고 작심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부표정한 눈으로 어디 한번 웃겨봐! 라고 말하는 듯 했다. PD와 작가들로 구성된 심사팀 전원은 그 누구도 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 보였다. 185번 김태균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 기억에 그때 대본은 대충이랬다. 기억을 더듬어 써보려니 감해도 새롭고 민망해도 하지만 당시엔 참 재밌는 작업이었다. 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모든 직업을 최주봉 씨, 만수 아빠가 했으면 어땠을까요? 먼저 지하철 안내방송원 최주봉입니다. 다음 내리실 역은 MBC. MBC 역인데요. 내리실 분은 어딜까요? 맞춰봐요. 다음은 일기 예보관이 된 최주봉이라면 뚱뚜뚱뚱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곧이어 내일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날씨야예요. 내일도 덥고 모레도 덥대요. 여름이니까요. 구름사진 보시죠? 예쁘죠? 내일 다시 뵐게요. 안녕. 다음은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주인공이 최주봉이라면 네. 다음은 우리 클럽 최고의 하이라이트 섹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같이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인봉이에요 감사합니다 시험을 마치고 다시 로비로 나오는데 내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아니 근데 뭐 했어요 안에서? 그 방에서 웃음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아니 전에 시험 볼 때 못 봤던 분인데 대본 내용이 뭐예요? 아니 그 안에서 뭐 하니까 웃어요 대충 이런 내용의 질문들을 했던 것 같다 왠지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벌써 개그맨 시험에 합격한 것만 같이 뿌듯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해가 중천인데 전날 친구들이랑 마신 술 때문에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어디선지 걸려온 전화를 엄마가 받으셨다 네 여보세요? 네 김태균 집 맞는데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머니가 대뜸 전화 내용을 전했다 태균아 MBC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 무슨 개그맨 시험 봤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 뭐래? 뭐래? 합격했단다 언제까지 방송국으로 오라던데? 숙취가 갑자기 사라졌다 진짜? 아싸 엄마 나 개그맨 됐어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다 아니 근데 넌 뭐 내가 시험을 말도 안 하고 보냐 그래도 우리 아들 대견하다 축하한다 축하해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냐? 그렇게 나는 몰래 개그맨이 되었다